안녕하세요 제주회사는 제주총격 입니다. 요즘 종종 가습기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앱 사용 이런건 전혀 필요없고 가습기 성능에 충실한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소개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이 가능한지 오히려 의문이 생길 정도인데요. 가격에 한번 놀라고 성능에 또 한번 놀라는 가성비 슈퍼 최강의 가습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구성은 아주 심플한데요. 설명서, 가습기, 그리고 220볼트 어댑터 플러그가 들어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라 110볼트로 되어 있어서 220볼트 어댑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디어마 가습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샤오미가 아닌 다른 제품을 소개해 드리는 것 같네요. 디어마는 사실 제게는 상당히 안좋은 이미지가 있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한번 청소를 제대로 해보려고 구매한 이 스팀 청소기. 성능이 말도 안되게 심하게 안좋습니다. 구성품도 많아서 구석에 처박아둔 양많은 쓰레기가 되었는데요. 성능 때문에 중고로 팔기에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과연 디어마 가습기는 어떨까요? 예전의 기억 때문인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우선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품의 가격은 21,800원입니다. 정말 놀랍죠? 저는 21,910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110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무료배송이라는 거죠. 디자인을 보면 샤오미 가습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외관은 아주 깔끔하고요. 물통에는 길게 창이 있어서 현재 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감도는 샤오미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 편이네요. 2만원 가격대에 온도가 표시되는 대형 화면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왜 습도가 아닌 온도가 표시되는 걸까요? 버튼도 터치 방식인데요. 예민하게 제대로 잘 반응합니다. 화면이 커서 확실히 보기가 좋고요. 터치식 버튼이라 너무 편리하네요. 참 기대 이상인데요. 조금 아쉬운 건 가습기 상단 부분인데요. 이건 개인 취향이지만 저금통 같기도 하고 달걀이 살짝 나와있는 것 같기도 해서 촌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마감도를 제외하면 디자인은 상당히 괜찮네요. 기어마 가습기는 5리터 대용량 치고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지 않은 편인데요. 높이가 30cm도 안됩니다. 가습기가 너무 크면 볼품이 없는데요. 컴팩트하게 딱 좋은 사이즈가 아닌가 싶네요. 제가 평소에 이 정도 사이즈를 생각했었는데요. 참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분무량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서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아쉬운 건 오토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바라면 안되겠죠. 대신에 타이머 기능이 있는데요. 최대 12시간까지 타이머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간당 300ml로 수분이 분사가 되고요. 3단계로 12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해서 수면 중에 물을 다시 채워야 하는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사용하는 거미는 25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로 대략 9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넓은 곳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작은 방이나 원룸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성능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대로 작동을 해줄지 조금 두렵네요. 우선 물을 넣지 않고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화면에 E1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2만원짜리라고 무시를 했는데 다행히 안전 기능이 있었네요. 물이 떨어지면 에러 표시가 화면에 먼저 뜨고요. 작동이 중단됩니다. 기본은 확실히 해주네요. 샤오미 가습기는 상단에 직접 물을 부을 수 있어서 참 편리했는데요. 이 제품은 물통을 분리해서 아래 있는 뚜껑을 열고 물을 넣어줘야 합니다. 물통 청소하기가 많이 불편하겠죠. 굵은 소금을 넣고 엄청나게 흔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이 켜지면 1단계로 작동이 되고요. 한 번 더 눌러주면 2단계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면 최대 단계인 3단계로 작동이 됩니다. 전원을 끄려면 좌측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단계 차이도 확실하고 다행히 분무도 정말 잘 되네요. 오른쪽 버튼은 타이머 버튼인데요.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시간이 증가합니다. 최대 12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자기 전에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타이머를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음이 조금 있긴 한데요. 매우 작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가적인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디퓨저 기능이 있어서 본체에 있는 노란 통 안에 아로마 오일을 넣어두면 가습과 함께 아로마 테라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집처럼 노총각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라면 사용하기 정말 좋겠죠.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2만원이라는 가격에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구현했고요. 가습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초절정 가성비 제품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궁금하지 않더라도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